3개월간 뜨겁게 휘몰라쳤던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이 마무리됐습니다. 최종 우승은 고등학생 전유진이었는데요. 전유진은 수상소감에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이고 선물이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주셔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언니들한테 많이 배우고 간다고 속깊은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 현역가왕은 도전자들이 모두 실력을 검증받은 현역가수들이란 점에서 처음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트로트 예능 열풍을 이끈 원조 오디션 제작진의 수준 높은 무대 연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역가수들의 팽팽한 대결 구도를 만들어 보는 재미를 높였습니다. 똑띠는 실력자 위에 나는 실력자란 수식어가 걸맞을 만큼 참가자 전원이 빼어난 실력을 뽐냈습니다. 현역가왕의 전수경 PD는 현역가왕의 일대 우승자 전유진에 대해선 전유진은 이번 현역가왕을 통해 자신의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알기 위해 겁없이 도전하고 시도한 팩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한다. 때론 경쟁의 부담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모든 경연 미션을 재밌게 받아들이고 즐기는 친구였다. MG 현역의 정수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결승전 하루를 앞두고 부친상을 다한 김양은 이날 방송에서 생전 아버지가 가장 좋아한 곡인 한정무의 꿈의 본내 고향을 열창했었는데요. 전 PD는 김양이 현역의 노래를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실 곡을 선택한다고 했다. 암제발로 컨디션이 안 좋으셨는데도 김양이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보는 게 유일한 낙이라고 했다. 아버지의 이런 바람이 김양을 결승 무대까지 이끈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참가자와 마스터들이 김양의 슬픔을 같이 나누고 힘을 주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역가왕을 통해 탄생한 톱7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린, 박해신, 마리아, 별사랑은 내달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열리는 2024 트로트 한일전에 출전하는데요. 트로트 한일전에 대해 전 PD는 트로트 후로 한일전이 일어난다. 이런 간단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였다. 시기와 운이 잘 맞아 일본 트로트 걸 재팬 오디션과 현역가왕이 한일 양국에서 투트랙으로 진행되어 한일전을 잘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트로트만큼 일본에도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다. 경쟁도 경쟁이지만 양국의 훌륭한 가요를 듣고 부르며 공유한다는 더 큰 음악시장의 확대를 꿈꾸고 있다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은 현역가왕 톱3가 된 후 180도 달라진 일상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현역가왕 갈라쇼 현역의 노래에서 전유진은 새벽까지 진행됐던 현역가왕 결승 생방송이 끝난 후 밤을 꼴딱 새면서까지 아픈 아버지가 계신 포항을 몰래 찾는 서프라이즈 효도 이벤트를 펼쳤습니다. 특히 전유진은 각종 현수막과 꽃다발을 든 채 터미널을 가득 메운 팬들의 모습에 법찬 감동을 드러내는데 이어 아버지 회사 입구에서부터 축하 현수막이 가득 걸린 것을 보며 감격했는데요. 전유진은 아버지와 3개월 만에 재회해 뜨거운 포옹을 나누고 아버지의 회사 동료들을 만나 깜짝 팬사인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 전유진은 아버지와 어릴 적 자주 찾은 횟집을 방문해 그토록 먹고 싶어 한 포항 물회를 먹고 기쁨의 춤을 추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전유진의 아버지는 전유진이 1위 수상 직후 표정이 굳은 채 고개를 떨군 이유를 묻고 이에 전유진이 현역가왕 1위를 마냥 즐기지 못한 이유를 전해 아버지를 뭉클하게 했습니다. 마이진은 경연이 끝나자마자 어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집에 찾아가 직접 음식을 포장하고 배달까지 하는 일당백 아르바이트생으로 변신했는데요. 마이진은 양주시청에 입성해 양주시장으로부터 홍보대사 위초패를 받는 모습으로 달라진 위상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마이진은 어머니와 함께 양주 5일장으로 가 자신을 알아보는 상인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고 한 손에 호떡을 든 채 깜짝 콘서트 벌여 폭소를 이끌었습니다. 마이진 어머니는 살면서 이런 날이 올까 했는데 왔다라며 울컥해하는 모습으로 감동을 안겼습니다. 김다현은 미성년자인 탓에 늦은 시간 진행되는 현역가왕 결승전 생방송에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김다현이 부모님과 함께 집에서 결승전을 시청하던 중 어머니의 품에 안겨 눈물 펑펑 쏟은 사연은 무엇일지 호기심을 더했습니다. 일대 현역가왕이 된 전유진은 인터뷰에서 상금 1억 원은 어디에 쓰겠냐는 물음의 미래의 가수 전유진을 위해 저축해두겠다고 말했는데요. 전유진은 현역가왕에선 전보다 실력도 경험치도 쌓여서 저 스스로를 컨트롤해가며 즐겁게 경연에 임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2019년 KBS 노래가 좋아 2020년 MBC 편의 중계, 2021년 TV조선 미스트로2 등 큰 경연 무대에도 여러 번 오른 강심장입니다. 전유진을 위한 1인 기획사를 차려 매니저를 자처해온 모친의 증언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무대에 서는 걸 좋아했고 무조건 자기가 중간에 서야 하는 딸이었습니다. 재미 삼아 친구들과 어울리며 미녀 수업을 들었을 때 선생님께 재능이 있다는 평가를 들었고 이후 미스트로스로 스타덤에 오른 송가인을 보면서 무대를 동경했습니다. 모친은 본인이 원하니 동네 가요제나 내보내보자 하고 가장 가까운 포항해변 가요제 예심을 신청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전국 단위의 대형 행사였습니다. 그러고는 대상까지 거머쥐었다. 전유진은 그때부터 쉬지 않고 노래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갑작스레 쏟아지는 관심은 10대 소녀에겐 큰 부담이었습니다. 실은 긴장도 많이 하는 편이라는데요. 인터뷰 중 차분히 의견을 밝히는 한편으로 자기도 모르게 포항 사투리가 아닌 서울말을 쓰는 것도 긴장감의 반로였습니다. 지금은 제 나름대로 부담감을 티내지 않고 즐기는 게 되지만 처음 방송에 나갈 땐 부담이 컸죠.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었고 항상 평가를 받는 입장이었거든요. 게다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도 너무 거창하게 포장돼서 비치는 것 같았어요. 아예 노래를 그만 부르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2021년 미스트로2에서 탈락한 직후입니다. 공교롭게 사춘기가 겹쳤고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학업에 전념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전유진은 그땐 아예 노래를 안 하고 싶었다. 그저 즐거워서 시작한 건데 사람들의 기대감에 못 미쳤다는 상실감 노력에 비해 따라주지 않는 결과 등등이 쌓여 힘들었다고 돌아봤습니다. 다시 그를 무대로 일으켜 세운 건 노래에 대한 갈망과 팬들의 응원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무심양면 도왔습니다. 학업을 우선시하면서도 무대에 감을 잃지 않게 소규모 팬미팅을 주선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도 꾸준히 만들었습니다. 전유진은 현역가왕 방송 내내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학생 팬부터 20대 언니 팬, 부모님볼 어르신 팬까지 팬클럽 팬텐을 이루는 연령층도 다양합니다. 올해는 고3인데요. 다시 학교로 돌아가되 학교 후나 주말, 방학 기간에만 가수로 활동합니다. 애초에 여러 소속사 제안을 뿌리치고 1인 회사를 차린 것도 학교 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유진은 예술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려 한다. 남은 1년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대학에 합격하는 게 우선 목표라고 했습니다. 오는 3월 처음 방송될 한일가왕전 촬영에 앞서 전유진은 일본어로 된 곡을 부르기 위해 발음을 가다듬는 한편 현지 길거리 버스킹 등의 새로운 도전도 준비 중인데요. 전유진은 한국의 트로트가 좋다는 걸 한국 가수들이 정말 잘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역가왕 방송 내내 황금막내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김다현도 당당하게 트로트 국가대표가 됐는데요. 해외 공연이나 한일가왕전에서 꼭 보여주고 싶은 무대가 있냐는 질문에 김다현은 국악 트로트 요정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전통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 무대를 선보이고 싶다. 케이팝의 인기와 함께 대한민국 사람들이 즐겨 부르고 듣는 음악으로서 트로트를 더욱 알릴 수 있는 무대를 보여주고 싶다. 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유진, 오유진 등 10대 트로트 가수들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요. 김다현은 선배님들과 후배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모두 모두 음악적 경량과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모두 자신만의 목표에 도전하는 멋진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관계이기보다는 트로트를 함께 발전시켜가고자 하는 좋은 동료라고 생각한다. 라고 뜻을 전했습니다. 김다현은 쟁쟁한 현역 선배님들과 트로트 한일전에 같이 나갈 수 있는 국가대표로 뽑힌 것만으로도 기쁘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선배 가수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뜻깊었다. 경연 내내 언니들과 소통하면서 음악과 노래에 대한 그분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 저도 앞으로 선배님들처럼 연륜을 쌓은 후 후배님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더 멋진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일가왕전에서는 또 어떤 멋진 모습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가 되는 현역 국가대표들인데요. 한국에서처럼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를 보여줬길 기대해보며 한일가왕전에 임하는 우리 국가대표들을 향해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